자평킬러전 10회전 경기 양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코너 헤비히터 프로모선수 31세 신장 176cm 체중 69.7kg 1.1승 1K5승 킥복싱 챔피언 현재 KB의 한국식 프로 웹컴드 맥킹 1위 진시춘 홍코너 헤비히터 프로모선수 31세 신장 181cm 체중 72.95kg 6.3승 2K5승 3패 현재 KB의 한국식 프로 웹컴드 맥킹 8위 홍상민 전전 경제인데요 화이팅! 화이팅! 진실주 화이팅! 진실주 화이팅! 화이팅! 일어날분들의 횟수와 협력을 잃지 않고, 그래서 조절을 많이 speaks, 초절북도에서 화이팅을 하자. 슈퍼스 시장에서 구경이 가고있을 때, 오일을 사서 외국인 이메일을 살펴보는 중으로, 정말로 구경이 가진 후 인천을 하는ide in-home. 중독 화내는 시장에서 입지 못해라. 행사에서 정말로 구경을 취급을 수행의 의미. 차기 1분 뒤였다 2분 뒤 2분 뒤 돌아와 정이로 돌아와 고맙게 й 조기 1분 뒤 2분 뒤 아 라이FT 고맙습니다. 강아지 말고, 강아지 말고. 20초 화이팅! 화이팅! 30초! dimit submissions 화이팅!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